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원하거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창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선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제자입니다. 우리 201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이 내 장막털을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월 3일에 천명 소명 사명 만명 속에 이 스타트만 2025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또 익숙했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또 새로운 믿음에 도전을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스타트만 2025 속에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승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적 본질을 붙잡는 제자입니다. 첫 번째 영적 본질을 붙잡는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러 간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붙잡고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 본질 속에서 가장 먼저 예수가 글소라는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맞다면 또 반대로 불신자의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것이 정말로 맞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소를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있고 사단의 배경이 있다면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악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본질은 오직 그리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소가 아니면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 하나님께 갈 수 없고 또 그리소가 아니면 사단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갈 수 없고 그리소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소를 사실적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소부터 오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붙잡을 때 참 선제신 그리소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마서 우리 8장 2절 말씀에 그리소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을 때 참 제사장 대신 그리소를 우리가 붙잡을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꺾여나가고 그리소의 능력으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가정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붙잡을 때 참 왕 되신 그리소를 우리가 붙잡을 때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소를 사실적으로 묵상할 때 삶 속에서 영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서 복음이 충분하고 복음이면 완전하고 또 복음이면 모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내들이 정말 복음이면 충분하고 또 복음이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 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또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 본질의 두 번째는 영적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문제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의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는 것이고 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돈을 주는 것이 이 사람을 돕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는 절대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그 영적 문제의 본질을 본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문제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문제이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렘 예수 글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이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의 영적 문제를 보고 그리스로 답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성내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만가지의 문제 속에 있지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오는 영적 문제의 그 본질을 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내들 되시기를 예수 글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영적인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을 드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때부터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송 랩런트들과 또 휘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초대교회 제자들은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수를 보면 다이수 목동으로 있을 때 나라의 흐름이 완전히 블레셋의 나라에 장악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언약계는 빼앗기고 또 블레셋의 골리아 장군은 이스라엘에 와서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제 막 비웃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이미 힘이 다 빠져있어가지고 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현장의 모습이죠. 이 흐름을 다이수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수 골리아답에서 여우와의 이름으로 이 골리아스를 쓰러뜨릴 때 완전히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흐름을 바꿀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보면서 바꾸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바꿀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만남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바꾸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현장을 보는 눈이란 것은 한금어장과 또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 현장 속에 보금 가진 전도자가 없어서 한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었고 그 사각지대 속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통받는 재앙지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한금어장과 사각지대와 재앙지대 현장을 보면서 그 속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또 비방하는 것을 보면서 그 지역에서 전도를 안 하고 쉽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있는 지역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현장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있냐면 열두 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 열두 가지 문제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속에 영정 문제 속에 빠져있고 또 창세기 6장의 내필임 문제 속에 빠져있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문제 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송문화 속에 또 점술문화 속에 우상문화 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과 가정과 개인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정이 흐름을 바꾸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나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팀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하나님은 성교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5인 1조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에 함께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위원장단 우리 워크샵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느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노마서 16장에 정말 보호자와 또 동력자와 식주인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주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만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속에 또 세계 성교 현장 속에 영정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심으로 축복합니다.